1. 일간스포츠 황소영 배우 김민석이 모델 겸 배우 이주빈과 열애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민석의 소속사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의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 연애가 아니다라고 밝힌 후 우연히 일정이 겹쳐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디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민석과 이주빈이 지난 7월 동료에서 연인관계로 발전, 최근 일본 후쿠오카로 동반 출국해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김민석은 2012년 tvn 닥치고 꽃미남 밴드로 데뷔했다. 이후 태양의 후예 피고잉 청춘시대 입원생은 처음이라 등의 출연에 입지를 다졌다. 이주빈은 걸그룹 메인보우 연습생 출연이다. 최근 jtbc 전체 관람가에서 양익준 감독의 단편영화 라라라에 출연했다. 내년 방송 예정인 tvn 미스터 선샤인에도 합류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